이렇게 훌렁훌렁 잘 벗어요. 보통 남자들은 형하고 이런 걸 노출 안 하려고 그러는데 좋아하시네요. 나 지금 너무너무 놀리고 있어요. 진짜 오래갔네요. 거의 저 정도면 얼굴 새 타가는 건데요. 뭐야? 등판 씻는 것까지 이렇게 잘. 진짜 다 보여주세요. 저런 모습 보면 아빠 어때요? 항상 보던 거여서 그냥 놀랍진 않은데. 대단하다 약간. 대단하다. 진짜 보통 여자들보다 훨씬 관리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? 저보다 오래 씻으세요. 그래서 딸 기자님보다 한 시간 정도 쉬나요? 네, 그 정도 하는 것 같아요. 기초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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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하시는 거예요? 저기 때 설치를 했어요, 지금. 낮부터 너무 벗고 있죠, 제가. 제가 지금 샤워를 했거든요. 뭐 하는 거예요? 영상통화 하셨나요? 벗고 벗고서? 라이브? 아. 저에게 사회감망 서비스 SNS란. 같이 살지 않는 가족 같아요. 같이 살지 않지만 뭔가 죽어받고 있는. 뭔가 이 시그널이 통하는. 큰 가족 같은 느낌. 진짜 웃긴다. 아니, 소통하는 건 좋은데 굳이 저 목욕탕까지. 아, 본인 몸에다가 뭐 바르는 걸 갖다가 지금. 계속 이렇게 하는 막. 엉덩이 밑이랑. 그죠? 엉밑, 가밑 이런 데 있죠? 여기,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.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. 이야, 독특하시네. 여기 나올 만하네, 두 분이. 잘 나왔네. 초녀네, 초녀네. 대박이죠? 느낌 보이세요? 여기 입어야죠. 끈적이 아예 없어요. 지금 이 얼음에 끈적이 못 바르죠. 지금 제가 보여드릴 텐데. 다른 맛 보이시다. 오이 달라더니. 어떤 거 거 라이브를 하고 있어? 온 이불이잖아. 사람들이. 끝. 이렇게 하면. 여러분, 기초양량기 보셨으니까 조금 이따 다시 올게요. 아이, 재밌네, 이거. 아, 여기도 중독되겠네, 또. 옷 좀 입어, 이제. 자. 잠깐만, 다 발랐어. 저기 하루 이틀이 아닌가 봐요. 네, 매일매일. 매일해요? 하루도 안 쉬고. 아니, 이거 봐. 아니, 이거 바르는 것도 나보다 더 여자처럼 발라. 어떤 거야? 이렇게 이렇게? 아, 진짜 웃긴다. 오이는 잡다. 귀여워. 아니, 이 전 아빠하고 너무 다르잖아, 지금. 이 전 아빠. 어떤 느낌인지 알겠다. 이렇게 다르나? 아하.